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성알TV 입니다. 제초주의를 일주일 전에 뿌렸는데 이제 죽는 모습이 보이죠. 이쪽은 밭 한편으로 고랑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해서 여기다가 수박이라던가 카사바나나 그리고 국소호박 동과 이런 곳을 여기다 심으려고 합니다. 평탄하게 해서 그늘막을 이중으로 치고 여기서 그냥 수평재배를 할까 아니면 여기다 기둥을 세우고서 수직으로 수박 뭐 참외 카사바나나 동과 그리고 국소호박을 여기다 심으려고 합니다. 하이로드를 뿌렸는데 일주일 전에 이제 막 죽는 표시가 나죠. 하이로드가 좀 늦습니다. 근사미도 그렇고 하이로드 원액도 그렇고 뿌리까지 죽이는 제초제인데 근사미는 뿌리고 나면 한 2-3일이면 금방 죽는 모습이 보이는데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원액을 썼으면 더 빨리 죽는 모습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1리터를 5등분해서 물에 200미리씩 희석해서 하이로드 원액을 뿌렸는데 이제 죽는게 확실히 보이죠. 보니까 풀도 잘 뽑힙니다. 그리고 작년에 싹이 몇개 안보였는데 이것이 지긋지긋한 아피오스죠. 인디언감자. 작년에 몇개 안보였는데 올해 밭을 읽다 보니까 엄청납니다. 이 인디언감자 지긋지긋합니다. 이걸 다 켜내고 이 밭을 읽어서 덩굴 식물인 수박 참외 가사바나나 그리고 뭐 국수호박 같은 식물을 여기다 심으려고 합니다. 그냥 그늘막 이중으로 치고 평탄하게 재배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인디언감자부터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겨운 아피오스 인디언감자 이 좁은 바닥에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와 숨어있던 인디언감자죠. 이것을 다 파내고 풀도 다 제거하고 토양에 벌레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씌우기 전에 토양살충제로 벌레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늘막을 이중으로 치고 여기다가 동풀성 열대식물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2미터에 한 15미터 한 30제곱미터 되죠. 10병이 조금 안되는데 이제 반 뽑았죠. 제초제를 뿌렸기 때문에 풀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반 조금 더 뽑았습니다. 이쪽은 또 코사리가 다 죽었는지 알았더니 코사리가 또 나오고 있죠. 이것은 남겨두고 나머지에다가 동굴 식물인 열대 과일을 심으려고 합니다. 밭과도 있고 카사바나나와 같은 아주 맛있는 과일도 있고 하여튼 모종을 잘 길러서 5월달에 이곳에 열대 과일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런 애벌레가 많죠. 검정색 애벌레인데 이런 애벌레가 토양에 많습니다. 아마 담배나방 애벌레 같은데 이런 벌레가 많기 때문에 토양을 미리 살충제를 뿌려줘야 앞으로 열대 과일이 여기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냥 심어버리면 이런 애벌레들이 수박이라던가 카사바나나 이런 식물의 줄기를 갉아먹기 때문에 크기도 전에 모종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토양 살충제를 한듯이 뿌려주고서 그늘막을 씌워서 여기다 심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담배나방 애벌레 같은 벌레들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토양이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런 아주 작물의 해충 같은 벌레들은 다 죽이고 시작하는게 훨씬 수확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토양 살충제를 여기다가 날 사다가 다 뿌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늘막을 치고서 풀이 못 올라오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수박이라던가 카사바나나 심으려고 합니다. 이런 제초 매트 밑에는 흉측한 송충이 같은 것들이 있죠. 여기 또 한 마리 겨우는데 와 이런 벌레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 십여평 풀을 다 제거하고 아피오수도 엄청 퍼져있던걸 다 캐내고 이제 깨끗해졌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토양 살충제를 뿌리고 그늘막을 이중으로 씌우고 카사바나나 그리고 국수 호박 동과 등등 열대 장물을 여기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